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선택 및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및 마스크는 선택 영역이나 마스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상단 메뉴에서 셀렉트, 셀렉트 앤 마스크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의 상단 옵션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 작업을 하면서 언제든 상단 옵션을 통해서 셀렉트 앤 마스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셀렉트 앤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셀렉트 앤 마스크 창이 열렸는데요. 사용 방법은 왼쪽 툴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 상단 옵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우측 옵션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자세히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퀵 셀렉션 툴인데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영역의 이미지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선택 영역을 제외하려면 상단 옵션에서 마이너스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것은 브러쉬 툴인데요. 브러쉬로 이미지를 칠해주면 해당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브러쉬의 크기 조절 단축키는 대괄호 키입니다. 또는 알트 우클릭 좌우 드래그 해도 됩니다. 선택 영역을 제외하려면 알트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 옵션과 커서가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칠하면 선택 영역이 제외됩니다. 라소 툴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트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제외됩니다. 이것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인데요. 이미지에서 영역을 지정해주면 해당 영역에서 개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체를 자동으로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클릭해보죠. 포토샵이 자동으로 개체를 인식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죠. 이것은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는 선을 찾아서 다듬어줍니다. 머리카락이나 털과 같은 가느다란 선을 더 정교한 선택 영역으로 자동으로 다듬어줍니다. 클릭해보죠.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털이 더 정교하게 선택되어졌죠. 놀라운 기능이네요. 이 작업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리파인 엣지 브러시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도구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가장자리를 다듬는 기능인데요. 차이점은 다듬는 영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토샵이 자동으로 할 때보다 더 정교한 가장자리 다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듬는 영역은 털과 배경이 섞여있는 아래 영역부터 털이 끝나는 위쪽 영역까지 칠해주면 됩니다. 브러시로 다듬기 영역을 칠하기 전에 리파인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여기 리파인 모드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가장자리를 다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모드는 복잡한 배경에서 머리카락이나 털을 표현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이 모드는 이미지가 단순하거나 대조적인 배경일 때 적합합니다. 클릭해보죠. 가장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오케이 합니다. 리파인 엣지 브러시 툴로 칠한 다듬기 영역이 없으므로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에는 오브젝트 어웨어가 적합하므로 이것으로 선택해놓습니다. 이제 리파인 엣지 브러시 툴을 이용하여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다듬어보죠. 클릭한 상태로 다듬고자 하는 영역을 칠해줍니다. 털과 배경이 같이 있는 영역을 칠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놓으면 칠한 영역이 자동으로 다듬어집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졌죠. 다른 부분도 털 길이에 맞게 브러시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칠하면 됩니다. 주둥이는 털이 매우 짧음으로 브러시 크기도 작게 조절합니다. 이 부분은 브러시 툴로 선택 영역을 수정해야겠네요. 작업한 것을 레이어로 출력해보죠. 여기 출력 옵션이 있는데요. 작업한 선택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 새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선택 영역은 마스크로 만들어집니다. 솔리드 컬러를 만들어서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가 잘 따졌는지 확인해보죠. 자연스럽게 잘 되었네요. 위쪽 두 레이어는 눈을 꺼놓고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선택 및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마스크를 보는 방식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7가지 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알맞은 뷰를 선택하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알파벳은 단축키입니다. F키를 누르면 뷰를 순서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X키를 누르면 뷰를 잠시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의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100%가 되면 불투명해지고 0%가 되면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마스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빨간 색상 영역을 마스크로 표시할지 선택 영역으로 표시할지를 지정합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미리 보기를 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겠죠. 이것을 체크하면 처음 이미지를 열었을 때의 원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다듬기 영역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하고 자세히 알아보죠. 체크하면 선택 영역이 없어지고 마스크만 보이는데요. 아래 엣지 디텍션에서 레디어스를 조절하면 다듬기 영역이 나타납니다. 레디어스는 다듬기할 영역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다듬기할 영역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것은 리파인 엣지 브러쉬 툴로 칠한 것과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원하는 범위만큼 일정하게 적용되는 점이겠죠. 다듬기 모드가 오브젝트 어웨어인데요. 이것을 컬러 어웨어로 바꾸어 보죠. 모드를 변경하자 다듬기 영역도 변경되는데요. 이미지에 적합한 모드를 선택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 레디어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하면 이미지를 인식하여 이미지에 알맞게 환경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가장자리에 따라 환경이 넓어야 할 영역은 넓게 조정되고 간격이 좁아도 되는 영역은 좁게 설정되어 더 정확하게 다듬기 영역이 지정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레이어로 출력해서 결과물을 확인해보죠. 가장자리에 있는 털이 자연스럽게 따졌네요. 아래 리파인 엣지 브러쉬 툴로 작업한 이미지와 비교해보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네요. 다시 셀렉트 앤 마스크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스크 속성 패널에서 셀렉트 앤 마스크를 클릭하거나 마스크 섬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에 간단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무스는 선택 영역의 테두리 모양을 매끄러운 윤곽선으로 만듭니다. 각진 윤곽선이 매끄러운 윤곽선으로 바뀌죠. 이것은 선택 영역 가장자리에 패더를 줍니다. 선택 영역과 주변 픽셀에 크림 효과를 얼마나 넣을지를 설정합니다. 0.2 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콘트라스트는 선택 영역의 대비를 조정합니다. 흰색으로 칠해진 선택 영역을 보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이 있는데요.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서 어두운 영역은 더욱 어둡게 만들고 밝은 영역은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절해보죠. 빨간색 박스 쪽을 집중해주세요.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여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투명하게 선택된 배경이나 원치 않는 투명한 선택 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엣지는 선택 영역을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선택 영역 테두리에 원하지 않는 배경이나 검은색, 흰색 등이 있을 경우 시프트 엣지로 선택 영역을 축소하여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프트 엣지를 우측으로 조정하여 선택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색상 정화인데요. 선택 영역의 언저리 픽셀에서 그 안쪽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선택하여 선택 영역의 언저리 픽셀에다가 색을 채워 넣는 기능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색상 정화를 수작업으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택 영역의 뿌연 언저리에 안쪽 이미지의 색상이 칠해지면서 더 선명하고 깔끔해졌죠?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색상 정화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로 출력합니다. 색상 정화를 했을 때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본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마스크를 잠시 꺼보면 원본 이미지에 책상 정화 작업을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보호해야 될 경우에는 색상 정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럼 책상 정화를 수작업으로 해보죠. 처음에 작업한 리파이네트 브러쉬 툴 레이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책상 정화 작업 전에 먼저 마스크를 조금 다듬어 보죠. 브러쉬를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는 오버레이로 합니다. Opacity Flow 20으로 설정합니다. 블렌딩 모드가 오버레이일 때 검정색 브러쉬로 마스크를 칠하면 흰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른 색에는 브러쉬가 칠해져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브러쉬로 선택 영역 가장자리를 칠해보죠. 가장자리에 투명하게 선택되어 있던 배경 영역이 제거되면서 좀 더 깔끔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흰색으로 바꿉니다. 브러쉬가 흰색일 때는 검은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른 색에는 브러쉬가 칠해지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다듬어 보죠. 선택 영역이 다듬어졌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색상 정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툴을 클리핑 마스크 합니다. 브러쉬 옵션을 기본 값으로 바꿉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털의 색상을 선택한 후에 가장자리 주변을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브러쉬 하드니스는 낮게 설정해야 자연스럽게 칠해지겠죠. 이 작업으로 선택 영역 언저리에 선명한 색이 칠해지면서 흐릿한 가장자리가 선명하게 다듬어집니다. 작업 속도를 올려보죠. 가장자리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색을 칠한 부분을 보면 이미지 안쪽에도 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칠해진 색은 마스크로 정리합니다. 안쪽에 칠해진 색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보죠. 레이어 마스크를 컨트롤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선택 영역을 2픽셀 축소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레이어 2에 마스크하여 이미지 안쪽에 칠해진 색을 가립니다.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졌죠? 와우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색상 정화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